오늘 원주 6명을 포함해서 도내에서 모두 1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원주 198번과 199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들의 가족들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고 원주 200번, 201번 확진자는 166번과 173번이 들렀던 의료기기 체험업체 방문자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됐습니다. 원주 202번 확진자는 197번 확진자가 들렀던 식당의 직원입니다. 이 밖에 인제에서 8명, 춘천에서 3명, 속초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203명, 강원의 누적 확진자는 352명으로 늘었습니다.